제가 원래 살던 방이구요 여기는 완차이랑 코즈비 한복판에 있는 플랫이고 되게 넓어요 거실은 되게 두고 있는데 저쪽에도 부터페셋만 하나있고 이쪽은 조금씩 큰 방이 하나있는데 비밀 자체 남겨낸 곳이라서 부터페셋으로 화장실을 빼놨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도착해 봐라 물을 펼쳐서 뱅을 펼쳐서 끝!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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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월 27일 이고요. 저는 새집입니다. 이렇게 부어. 세탁기. 와인셀러가 있더라고요. 거실입니다. 막 대단한 뷰는 아니에요. 대망의 저의 방입니다. 화장실. 화장실. 펜스도 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옷방. 고기 테스트하러 가요. 고기 테스트하러 가요. 고기 테스트. 다 녹아 놓은 게 괜찮나? 고기 테스트하러 가요. 고기 테스트. 고기 테스트. 고기 테스트. 고기 테스트. 충분히 쉬운 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맛있어 다칠 수 없어? 응 Happy birthday 커플 비와? 오 마이 거기로 나가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네 잼 배가 라이브 있음 너무 맛있을땐 봐라 뱅 다가